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명작 한 편을 소개합니다. 휴가 중 우연히 만난 한 여자와의 흔들리는 만남과 청혼에 이르는 과정을 그린 돌이킬 수 없는 청혼이라는 작품인데요. 지은이는 엘라다아시, 발행은 바른 번역입니다. 지은이는 아일랜드인 부모 사이에서 런던에서 태어나 독일과 프랑스에서 공부하며 시각예술가의 꿈을 키웠지만 시력에 문제가 생겨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명쾌하면서도 묘사력이 뛰어난 문체는 독자들이 쉽게 작품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매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돌이킬 수 없는 청혼은 우연한 만남이 뜻밖의 청혼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의 정경에 관해 세밀화를 그려낸 듯한 섬세한 터치감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여가 없이 드러나는 한 남자의 심리의 추이를 따라가는 재미가 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 8월의 어느 날 저녁 꿀맛 같은 긴 하루를 보낸 한 젊은이가 시골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한가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신성한 휴식으로 보낸 하루였다. 52주 중에서 49주 동안 은행원으로 일하는 사람만이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다는 사치스러운 유의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법이다. 윌러비는 건초를 쌓아두는 마당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며 오전 시간을 느긋하게 보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더워지자 그는 과수원으로 핏이 나여 서늘한 잔디밭에 누운 채 머리 위에서 여름 하늘을 수놓고 있는 사과나무 잎사귀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낮의 열기가 물러간 지금 그는 달콤한 상상이 이끄는 대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문에 기대어 경치를 바라보기도 하며 보람있게 보낸 하루 동안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되새겼다. 그런 날들이 벌써 닷새나 지나갔고 앞으로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고 나면 자유와도 깨끗한 시골 공기와도 작별이다. 런던으로 돌아가 다시 1년 동안 고생해야 한다. 그는 도로 오른편에 있는 울타리 문으로 다가갔다. 그 문 뒤에는 풀이 우거진 언덕으로 구불구불한 오솔길이 나있었다. 언덕 꼭대기에서 풀을 뜯는 양떼들의 그림자가 언덕 아래에 있는 그의 발치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도로도 오솔길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었지만 오솔길이 왠지 더 끌렸다. 그는 문을 가볍게 뛰어넘었고 자신이 파멸로 가는 첫 발을 내딛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인생의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 차 새하얀 날개라는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양떼가 풀을 뜯다 말고 고개를 들어 옅은 속눈썹이 달린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가 화들짝 놀라 뛰기 시작했고 양떼 전체가 몰려가는 바람에 갑자기 푹신푹신한 물결이 일어났다. 양떼가 막 흩어진 언덕마루에 다다른 윌러비의 눈에 들판 저쪽 끝 계단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쪽으로 다가가면서 그는 그녀가 어리지도 않고 숙녀라고 불리는 부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기뻐했다. 은행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겪은 일 때문에 그는 여자란 세련될수록 교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윌러비는 그녀가 소개라는 형식적인 절차는 기꺼이 생략할 만한 여자일 것 같아 즐겁고 시답지 않은 잡담을 과감하게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지나갈 수 있게 그녀가 비켜주지 않자 그는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짙은 눈동자로 그를 마주보더니 쪼개놓은 헤이즐러처럼 희고 매끄러운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지나가려고요? 그녀가 부침성 있게 물었다. 비켜주지 않으면 못 지나갈 것 같은데요. 지금 있는 곳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가씨의 말에 윌러비는 모음을 해보았다. 당신을 쳐다보기에 더 낫다고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 아가씨는 이 말에 또 웃었지만 멀찍이 물러섰다. 그녀는 울타리에 팔을 얹고 젊은이에게 말했다. 당신의 산책을 망치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 비컨 포인트로 가는 중이었겠죠? 그쪽 길은 참 예쁘답니다. 뭐 특별히 어디를 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가 대답했다. 말하자면 그냥 탐험 중이었죠. 이쪽 동네는 처음 와보거든요. 재밌네요. 나도 여기가 처음이에요. 오튼에 사시는 아주머니 집에서 지내려고 지난주 금요일에 막 도착했거든요. 당신도 오튼에 머무르고 있나요? 윌러비는 오튼이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포비 크로스 농장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아, 폐인 부인 집 맞죠?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적 있거든요. 그 아줌마는 여름 동안 하숙을 친다면서요? 그럼 런던에서 왔겠나요? 당신도 런던에서 온 것 같은데요. 윌러비가 친숙한 억양을 알아채고 말했다. 바늘처럼 예리한 사람이군요. 그 아가씨가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맞아요. 날씨들 덥고 일에 지쳐서 쉬러 왔어요. 아팠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하지만 꽤 아팠어요. 지난달 내내 작업실이 숨막히게 더웠던 데다 옷 만드는 일은 날씨가 좋을 때에도 엄청 힘들거든요. 윌러비는 갑자기 그녀에게 흥미가 생겼다. 대부분의 지적인 젊은이들처럼 그도 사회주의 운동에 잠시 몸 담았었고 한때는 철거민들 틈에 끼어 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 이후로 그는 막연히 새로운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 여자들도 이마에 땀 흘려가며 일해서 스스로 먹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적절하다는 생각이었다. 15개월 전 자기에게 못되게 굴던 여자를 떠올릴 때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부숴넣는 것보다 차라리 도로의 돌멩이를 부수는 것이 여자다운 일이라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그는 이 일하는 시민계급 아가씨에게 친근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마음에 든다는 뜻으로 계단 반대쪽으로 넘어가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를 마주보기 위해서 몸을 돌린 그녀는 이제 울타리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해질녘 붉은 노을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잠시 동안 찬란하게 빛났다. 모자를 벗어 거칠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햇빛에 비쳐 금빛으로 물들게 놓아든 것을 보면 그녀는 빛이 어떻게 바뀔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순간 아름답고 숲이 우거진 사우스숍 풍경을 뒤로 한 그녀의 모습은 보기 좋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당신이 정말 재봉사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윌러비가 일종의 연민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정말이라니까요. 14살 때부터 재봉사였는걸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이 손가락을 봐요. 그녀는 오른손을 내밀었고 그는 하라는 대로 그 손을 잡았다. 손가락 끝마다 바늘에 찔린 흉터로 거무스름해져 있었으나 손 자체는 토실토실하고 촉촉했으며 못생긴 편이 아니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자기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 윌러비의 손가락을 살펴보았다. 당신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는 걸 금방 알겠어요. 그녀가 반쯤은 감탄하고 반쯤은 부러운 듯 말했다. 당신은 상류층 신사 같은데요? 그렇죠? 아, 그럼요. 나야말로 대단한 상류층 신사지요. 윌러비가 비꼬듯 말했다. 그는 130파운드인 자기 월급을 떠올렸다. 그리고 브리티시 앤 클로리얼 은행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했으나 그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주장했다. 어쨌든 신사로군요. 나도 숙녀가 되고 싶다고 자주 생각했었어요. 근사한 옷을 차려입고 온종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을 거예요. 윌러비는 이런 말을 하는 아가씨가 순진하다고 생각했다. 왕과 왕비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왕관을 쓴다고 여겼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그는 아가씨에게 한층 더 마음이 끌렸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신사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나는 신사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인생이 그저 즐겁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욱 지금 이 순간을 즐겨야 하는 거고요. 안 그래요? 그럼 이제 친절한 아가씨답게 그렇게 예쁘다는 비컨 포인트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습니까? 그녀를 체근할 필요는 없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동안 고은의 황혼이 드리우기 시작하자 낮 동안 숨어있던 하얀 나방들이 은신처에서 나와 날아다녔다. 그녀는 사적인 질문을 해댔지만 그가 이리저리 둘러대자 화재를 돌려 자기 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 스테이블스고 화이트 채풀가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고 어머니는 병자였다. 지금 그녀가 신세지고 있는 아주머니는 오튼 마을에서 우체국을 겸한 가게를 운영했다. 그는 에스더가 자신의 삶을 불만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집을 싫어했으나 시골도 너무 따분하게 여겼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그와 친구가 된 것을 몹시 기뻐했다. 하지만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그가 느낀 것은 상류층 여성들이 드러내곤 하는 오만하고 방어적인 태도가 없는 꾸밈없고 순박한 소녀와 실없는 농담을 하며 지낸 두어 시간이 아주 즐거웠다는 정도였다. 그와 에스더는 예절의 혐오스러운 이면을 모르는 아이들처럼 급속도로 쉽게 친구가 되었고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없이 잘가라고 인사했다. 보고 싶은 그녀 도시에서는 아침을 7시 45분에 먹어야만 했으나 시골에 내려오면 윌러비는 늦은 아침을 먹는 사치를 부렸고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을 읽으며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했다. 그러나 에스더 스테이블스를 만난 다음 날 아침 윌러비는 평소처럼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책장에 그녀의 모습이 어른거리며 끈질기게 달라붙어 결국 그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담배를 산다는 핑계로 오튼에 갔다. 에스더 말로는 그녀의 아주머니 가게에서는 담배뿐만 아니라 온갖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오튼마을 우체국은 큰길 초입에 있었다. 작은 집 앞에는 유행진한 화초들이 집 옆에 큰 정원에는 사과나무 산딸기나무와 까치밥 나무 덤불이 있고 벤치에는 지프로 덮인 벌통이 여섯개 놓여 있었다. 활 모양의 네다지 창에는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져 있고 그 아래에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레몬과 실탈에 파란색 판지에 고정된 하얀 린넨 단추 원뿔 모양의 설탕 덩어리 파이프 담배대 담배합 따위 였다. 한쪽 벽에는 좁은 입구가 아래에 달린 우체통이 서있고 문에는 에나멜을 씌운 흰색 철판에 검은 글씨로 우표와 우편환 취급 우체국이라고 쓴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가게 내부는 어둡고 시원했다. 가게 안쪽의 유리문을 통해 작은 방이 보였고 그 방 뒤쪽에 낮고 네모난 창문 너머로 밝은 바깥 풍경이 보였다. 햇빛의 두 여자의 실루엣이 비쳤다. 부수수한 머리는 어제 만난 에스더였고 단정한 머리에 모자를 쓴 사람은 에스더의 아주머니였다. 초인정 소리에 아주머니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가게로 나왔다. 에스더도 무언의 눈짓을 보내며 웃음을 머금은 입을 손으로 가린 채 따라 나왔다. 에스더 뭐라는 거니 나오지 말고 가서 바느질이나 마저 하렴 아주머니가 따라 나서는 에스더를 보고 말했다. 그녀의 말 속에 희미하게 못마땅한 기색이 묻어나왔다. 에스더는 윌러비만이 알 수 있는 눈짓을 보내고는 슬그머니 나갔다. 그는 물건을 산 뒤 옆 정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에스더와 만났다. 그가 지나가면 불러세우려고 그녀는 나무 울타리에 기대 서있었다. 끔찍하게 왕구한 노인네라니까요. 그녀는 변명하듯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누구하고도 말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 어젯밤 집에 잘 들어갔어요?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윌러비가 물었다. 아 어디 갔는지 물어보셔서 거짓말을 좀 했죠. 이 말을 하자마자 잘못했다는 것을 여자의 직감으로 눈치챈 에스더가 한급히 덧붙였다. 너무 구식이라니까요. 남자와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는 절대 나 혼자 내보내지 않을걸요? 저녁마다 그 계단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윌러비는 어리석게도 그녀와 다시 만날지 어떨지 별 생각도 없으면서 이렇게 물었다. 막상 만나보니 오전 내내 그녀만 생각했던 자신이 웃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에 담긴 여리가 그를 우쭐하게 만들었다. 오늘 밤은 못 가요. 운이 없네요. 목요일이라 가게를 늦게 닫거든요. 나는 아주머니와 가게를 봐야 해요. 내일은 어때요? 내일은 갈 수 있는데 올 거죠? 바로 그때 짜증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깐깐한 아주머니가 산딸기 나무 사이로 나타났다. 에스더 이렇게 신사분을 붙잡고 있다니 너 제정신이니? 그녀는 윌러비에게는 투박 하면서도 형식적인 공손함을 보였으나 조카에게는 화를 냈다. 너 여기에서는 런던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투덜거리지 마라. 윌러비는 아주머니가 조카를 데려가면서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에스더의 부담스러운 눈길에서 벗어나자 한숨 돌렸다.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평온하게 보냈고 이번에는 완전히 그녀를 잊어버릴 수 있었다. 그래도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맨 처음 그녀가 떠올랐으나 그는 웃어넘기면서 그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까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뭐 그녀를 만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그는 생각에 잠기며 차 마실 시간이 되자 다시 신중해졌다. 아니지 만나지 말아야지 그러다 그러다가 그는 차를 후루룩 마셔버리고는 서둘러 계단으로 갔다. 에스더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대감으로 그녀의 뺨은 생기가 넘쳤고 흩날리는 붉은 갈색 머리는 금빛으로 아름답게 빛났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활기차게 구비치며 넘실거리는 모습도 목 뒤쪽에 자란 어린 양털같은 곱슬머리도 너무나 아름다웠다. 목돌미는 크림처럼 부드러웠다. 그가 나타나자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고 어떻게 그녀의 선량함과 다정함을 의심할 수 있을까. 윌러비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오른편에 있는 작은 잔몽님으로 내려가자고 했다. 쓰러진 나무에 앉아 윌러비는 상류층이 시시덕거림으로 취부하는 우스갯소리를 늘어놓았다. 상냥한 대화로 시간을 보내려는 것뿐이었지만 에스터는 그의 의도를 오해했다. 무릎에 올려놓은 윌러비의 손에서 에스터는 새끼손가락에 낀 반지를 발견하고 만지작거렸다. 재미있는 반지네요. 봐도 돼요? 그녀의 손길에 당황하면서 그는 그녀가 볼 수 있게 반지를 빼주었다. 이 괴상한 진녹색 돌은 뭐예요? 만호석입니다. 뭐에 쓰는 거죠? 반지를 돌려보며 그녀가 물었다. 편지를 봉인할 때 쓰죠. 무슨 왕같은 모양이 새겨져 있네? 아 글자도 있어요. 나만 모르는 건가? 왕관을 썼어도 왕은 아닙니다. 윌러비가 설명했다. 수백 년 전에 내 선조와 성전을 치른 사라센입니다. 그 새겨진 글자는 가운인데 선행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뜻이죠. 윌러비가 가족사를 짧게 얘기하며 근엄한 태도를 취했던 모양이다. 에스터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자 그는 기분이 무척 상했다. 내가 가져도 돼요? 라고 물으며 그녀가 반지를 손가락에 끼울 것처럼 행동하자 당황한 윌러비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 농담이었어요. 에스터가 황급히 반지를 돌려주며 말했으나 그는 더 이상 다정해 보이지 않았다. 대화를 계속하고 싶은 기분이 사라진 윌러비는 이제 돌아가야겠다고 말하며 가는 내내 꽃과 풀들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지팡이를 휘둘렀다. 에스터는 옆에서 침묵을 지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윌러비는 그 침묵이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를 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 길로 가면 되겠군요. 그는 애써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잘 가요. 아무튼 오늘 저녁 즐거웠습니다. 특히 숲속에서요. 안 그랬나요? 당신이 그렇게 이상하게 변하기 전까지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죠.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기분이 상했죠? 날 용서한다고 얘기해줘요. 윌러비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목소리는 절절했다. 바보 같군요. 윌러비는 마음이 완전히 풀려서 말했다. 난 전혀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잘 가요. 그리고 그는 바보처럼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말았다.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마음 다음 날에 친 윌러비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고 키스를 떠올리며 크게 후회했다. 에스터가 그의 행동을 진지하게 생각해 앞으로 다른 일을 기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최선책은 그녀를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었다. 좋아하는 감정도 확실치 않았고 그녀에게는 조금 두려운 구석도 있었다. 하지만 짙은 눈동자와 새빨간 입술이랄까 어딘가 끌리는 데가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러니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지도 모른다. 에스터는 이틀밤 내내 헛된 희망을 품고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밤 윌러비는 그녀가 지금쯤 아마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렸을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다. 도시를 떠나맞이하는 두 번째 토요일이 되었다. 그는 낮 동안 농장의 돼지를 구경했고 가축에게 먹이주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으며 오후에는 우유 짜는 일을 도왔다. 날이 저물 무렵 그는 파이프에 담배를 새로 채우고 노을에 비친 구름들을 쳐다보며 오랜 공상에 빠진 채 서쪽 출입구 부근을 한동안 거닐었다. 노을은 노란 황금빛에서 진홍색으로 점점 빛나다 어두운 자주색 줄과 점들로 변했다. 그때 그는 인기적을 느꼈다. 돌아서니 에스터가 서있었다. 그녀의 눈은 열정과 원망으로 가득했다. 왜 다시 오지 않았죠? 그녀가 물었다. 꼭 온다고 해놓고 한 번도 이곳에 오지 않았어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왜? 윌러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몰아붙였다. 그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을 쫓아다닐 필요 없다고 얘기할까? 아니면 불행하게도 사실 그녀를 만나서 조금 기쁘다고 얘기할까? 아마도 절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 키스는 왜 했나요? 윌러비는 속으로 정말 왜 그랬을까 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도 다시 그녀와 입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을 완전히 떨치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마음이다. 윌러비가 쳐다보자 갑자기 그녀는 울타리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고 한쪽 뺨을 자라난 풀 위에 파묻은 채 눈물을 줄줄 흘렸다. 마른 흙이 눈물에 젖어 색깔이 진해지고 촉촉해지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이때 윌러비는 그녀의 눈물이 가진 위력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는 무척 당황스러웠다. 살면서 이토록 흐느끼는 사람은 처음이었기에 눈앞의 광경은 더욱 믿기 어려웠다. 집안에서 사람들이 보면 어쩌나 두렵기도 했다. 그는 울타리 문을 열며 애원했다. 에스더 울지 말고 이쪽으로 와요. 좀 진정해요. 우리 차분히 얘기해봅시다. 에스더는 눈물이 앞을 가려 비틀거렸고 그는 할 수 없이 손을 내밀었다. 잠시 후 그들은 옥수수 밭 둘레로 울타리에 그림자가 드리운 좁은 풀길을 걷고 있었다. 이틀 동안 절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우는 겁니까? 윌러비가 말문을 열었다. 에스더 그러니까 우린 어쨌든 잘 모르는 사이잖아요. 각자 집으로 돌아가 한두 주일 지내다 보면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에스더는 간간히 흐느꼈으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집 이라고요? 그쪽은 집이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우리 집은 지옥 같아요. 다툼과 육지거리만 가득하죠. 취했을 때나 안 취했을 때나 우리를 때리는 아버지까지 포함해서요. 윌러비가 혐오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자 그녀는 얼른 덧붙였다. 내가 아플 때 조차 아버지는 나를 때리더군요. 내가 떠나기 직전에도요. 팔에 아직도 멍이 남아있으니까 당장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는데 이제 돌아가야 한다니 훨씬 더 비참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맹세컨대 집이든 나든 둘 중 하나는 여기서 끝내겠어요. 하지만 에스더양 내가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죠? 윌러비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여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 세상에 분노하며 울컥한 기분에 휩싸였다. 자신도 한 여자에게서 커다란 상처를 받았으나 에스더의 얘기는 마음을 모질게 만들기는 가녕 오히려 뒤흔들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 마음의 소리는 그에게 잔인하거나 우습게 보이더라도 어서 이 자리를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잠시 후 길 한가운데 누름나무 구루터기가 삐죽 솟아나온 곳에 이르자 그는 안도감을 느꼈다. 구루터기 둘레를 지나가려면 따로 걸어야 했고 이제 그녀의 손을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에스터가 먼저 발을 내딛더니 뒤돌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손을 내밀었고 두 사람의 얼굴은 거의 닿을 듯 했다. 아주 조금도 저를 좋아하지 않나요? 애절한 그녀의 목소리에 밀라비는 갑자기 뜨거운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 말았다.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앞으로의 일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러나 한 시간 후 오튼으로 가는 길에 있는 마지막 출입구에 서자 몇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제가 1년에 130파운드밖에 못 버는 거 알아요? 결혼을 생각하기엔 턱없이 모자라겠죠. 윌러비가 결혼을 제안한 것이다. 평범한 남자로서는 대단한 일이었겠지만 쓸데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윌러비는 슬픔과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 청혼만이 자신의 죄를 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다. 에스더의 마음은 벼랑간 환희로 차올랐다. 어떻게든 꾸려갈 수 있어요. 그녀는 자신있게 말했으나 속으로 결혼식이 끝나면 작년 겨울에 점찍어둔 모피 목도리부터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윌러비는 둘이 런던으로 돌아가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 절차를 밟은 뒤 살림을 꾸릴 교회지를 찾는 것까지 에스더와 함께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남은 휴일을 보냈다. 그리고 그가 워낙 일을 잘 진행한 덕분에 에스더 스테이블스를 만난 지 다섯 주 만에 그들은 하이버리의 한 교회에서 아침일찍 결혼식을 올렸다. 물이 익어가는 9월의 아침 거리는 햇살로 가득했고 밀러비는 마냥 기분이 좋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자신만큼이나 기뻐 보인다고 상상할 정도였다.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기에 밀러비는 스스로를 따뜻하게 축하했고 남은 하루의 허전함은 에스더의 웃음소리로 채웠다. 그녀가 석 달이 흘렀다. 윌러비는 친구에게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10시에 가까워지자 그 친구는 이전부터 일어나고 싶어 안절부절 못하던 윌러비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친구는 일어서서 그와 작별인사를 나눴다. 내 생각에 가장 성공한 제도는 결혼인 것 같군. 친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자네 덕분에 나까지 결혼하고 싶어지네. 저녁 먹는 내내 집 생각만 했다는 걸 이제 인정하시지. 그 말을 들은 윌러비는 귀까지 새빨개졌으나 부정하지는 않았다. 친구는 웃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생각하면서 즐거웠겠군. 아직도 신혼여행 중인 것처럼 지내니 말일세. 부침성 있는 미소를 지으며 윌러비는 얼른 날짜를 헤아려보고 대답했다. 결혼한지 정확히 3개월하고 3일이 지났어. 그리고 두 사람은 다음에 언제 만날지 짧게 얘기하고는 악수한 뒤 헤어졌다. 그 친구는 책과 담배로 저녁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고 윌러비는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향했다. 전날 비가 내려 더욱 추웠지만 맑은 12월 밤이었다. 서리가 내리려는지 인도는 말라 있었고 윌러비의 발걸음이 돌로 포장된 인도와 부딪히는 소리가 텅빈 교회거리에 울려퍼졌다. 그의 머리 위로는 수많은 별들로 수놓인 어두운 하늘이 저 높이 펼쳐져 있었고 그가 서쪽으로 방향을 틀자 순간 안드로메다 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인 알페라츠가 세인트 존스 교회의 뾰족탑 위에 알파벳 I 위에 점처럼 떠 있었다. 하지만 윌러비는 주변 풍경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혼자만의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 그 생각은 그의 친구가 추측한 대로 전부 아내에 대한 것이었다. 항상 에스터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으며 에스터가 그의 주위를 가득 메웠다. 하지만 고작 넉 달 전 윌러비는 에스터를 본 적도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참으로 흥미롭게도 12월인 지금 그는 의식주 뿐만이 아니라 현재 행복과 미래의 삶 전부를 자신에게 의탁한 한 여자의 남편이었다. 그럼 그도 지난 7월에는 매년 받는 3주의 휴일을 어디에서 보내야 할지 결정하는 즐거운 고민 외에 별달리 신경 쓸 일이 없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시간이 아니라 겪는 일에 따라 나이를 먹는다. 고작 26살인데도 윌러비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제 각오 없는 한때의 버처럼 생각했다. 그 시절의 막연하지만 즐거운 희망은 이제 확연한 속박의 형태로 현실이 되었고 그 시절의 행복한 무책임함은 가장 행복한 결혼에서 조차 벗어날 수 없는 부양 의무로 바뀌었다. 자신이 하숙하고 있는 거리에 도착하자 무심결에 발걸음이 느려졌다.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얼마간 더 가야 하는 곳에서 윌러비의 눈에 에스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방의 창문이 들어왔다. 베네치아 풍의 블라인드 사이로 방 안 가스 등의 노란 불빛이 보였다. 아래층 응접실은 캄캄했다. 현관이 등도 꺼져 있는 걸 보니 집주인 아주머니는 잠자리에 든 것이 분명했다. 약간 불안해하며 윌러비는 지나는 길목의 마지막 가로등 밑에서 손목시계를 보았고 10시 10분밖에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안심했다. 현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손으로 더듬어가며 무자와 외투를 권 윌러비는 위층으로 올라가 2층 거실 문을 열었다. 아내가 방 한가운데 있는 식탁에 팔을 올려놓고 양손으로는 헝클어진 머리를 부여잡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꾸깃꾸깃한 어제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신문 내용에 완전히 빠져 있는지 윌러비가 방에 들어왔는데도 말을 하지도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그녀 주위에는 치우지 않은 저녁식사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물을 흘린 자국 빵 부스러기 그리고 달걀 껍데기 조각이 접시 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달걀 껍데기는 윌러비를 불쾌하게 만드는 많은 사소한 것 중 하나였다. 그의 아내는 달걀을 먹을 때마다 접시 위에 달걀을 넣고 숟가락으로 껍데기를 부숴다. 방은 지저분하기가 혐오스러울 정도였다. 가스등 샹들리의 등 중 하나는 가스를 너무 세게 틀어놓는 바람에 불이 높게 솟아있었다. 한 삽 가득 새로 넣은 싸구려 분탄 아래로 벽난로의 불이 힘없이 타고 있었고 벽난로 안은 재와 타다 남은 석탄 덩어리들로 지저분했다. 진익투성이 부츠 한컬레는 정리되지 않은 채 난로 앞 깔개에 벗어놓은 모습 그대로였다. 제자리를 찾지 못한 물건들이 열 개도 넘게 늘어서 있는 벽난로 선반 위에는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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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대가 있었다. 그리고 가구란 가구는 전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삐뚤게 놓여 있었다. 윌러비는 참을 수 없는 이 모습을 보고도 온화하게 말했다. 에스도 어쨌든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 혼자 심심하지는 않았지. 그러고 나서 그는 왜 늦었는지 설명했다. 몇 년간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가 끈질기게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이야기였다. 아내는 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눈앞의 신문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물론 내가 보낸 전보를 받고 날 기다리지는 않았지. 윌러비가 계속 얘기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흥분한 듯 신문을 구겨 집더니 멀리 던져버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볼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고 불만이 서린 눈빛은 어둡고 단호했다. 당연히 기다렸지. 그녀가 소리쳤다. 8시가 다 되도록 기다리다가 그제야 전보를 받았다고 이게 당신이 얘기하는 신사의 매너인가 보지? 아내는 집안에 가둬놓고 자기는 멋진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러 다니는 게? 에스더는 화내는 일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윌러비가 신사인 것을 조롱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바로 이 점을 가장 좋아했다. 오늘 밤은 남편 혼자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에 독기가 가득했고 혹시나 다른 여자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아내의 조롱을 들으면서 윌러비는 필연적인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가 무엇을 한들 다가오는 폭풍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면 아내는 그 말을 전부 왜곡해서 새로운 불만거리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런 비참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쪽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에스더가 이런 기분일 때는 불난데 기름을 붓는 편이 제일 좋다. 활활 타오르는 격정에 스스로 지쳐 더 빨리 수그러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윌러비는 그가 할 수 있는 위안의 말을 건넸고 에스더는 그걸 물고 늘어지더니 괴변을 늘어놓으면서 경멸스런 어조로 쏘아붙였다. 그녀는 윌러비가 더 이상 자신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책망했다. 그의 친지들이 이 결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비난했다. 그리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무례하게도 오늘 아침 불쌍한 윌러비시라며 남편을 동정하고 자신의 저녁식사로 청어를 사다주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그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든 상상한 일이든 윌러비와 처음 만난 날부터 자기가 받았던 모든 모욕이나 불만을 수도 없이 반복한 덕분에 술술 쏟아냈다. 오늘 더해진 마음의 상처를 제외하면 그녀가 장황하게 늘어놓는 불평은 윌러비가 이미 수없이 들어온 것이었다. 울분을 터뜨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윌러비는 한때 그녀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의 헝클어진 갈색머리 짙은 피부색 두툼하고 붉은 입술이 아름다워 보이던 때가 있었다. 윌러비는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여인도 사랑스러울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는 동안 에스더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거침없던 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울분을 터뜨렸고 언제나처럼 쉽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온통 눈물 범벅이 된 얼굴 위로 굵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점점 빠르게 흐르더니 식탁으로 무릎 위로 바닥으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예전에는 놀라워 보였던 그녀의 흘러넘치는 눈물이 윌러비는 이제 익숙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아직 꺼지지 않은 기사도 정신 때문에 그는 여자가 우는 동안 달래려 하지 않고 둔감하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었다. 늘 그랬던 것처럼 그가 내민 화해의 손은 결국 받아들여졌다. 눈물이 점점 잦아든 에스다는 어느 정도 양심의 가책을 드러내며 용서받기를 바랐고 하회의 입맞춤과 함께 어쩌면 조금 전까지 있었던 일보다 훨씬 더 윌러비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노골적인 애정표현 단계로 넘어갔다. 나 안 사랑해요? 그녀는 물었다. 정말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녀가 다시 물었다. 그리고 윌러비는 자괴감이 들 때까지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맹세했다. 에스턴은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았으나 짜증이 나서 귀찮아졌는지 아니면 그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안쓰러워졌는지 윌러비를 마침내 놓아주었다. 다만 의심스러운 듯 이렇게 물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또 시시한 얘기나 쓰려고 그래요? 그럼 30분만 하겠다고 약속해요. 담배도 딱 한 대만 피우고요. 윌러비는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30분간 평화롭게 혼자 있을 수만 있다면 어떤 약속도 할 수 있었다. 에스더는 테이블 아래에 내팽겨 쳤던 슬리퍼를 손으로 더듬어 찾았다. 그녀는 성냥 네다섯 개비를 성냥 값에 긋고 나서야 초에 불을 붙였다. 그러더니 초를 내려놓고 유리창에 비친 울어서 퉁퉁 부은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꼴이 말이 아니네. 그녀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말하며 헝클어진 곱슬머리를 다시 양손으로 움켜지었다. 그러고 나서 카펫에 촌농이 흐르는 각도로 초를 들고 윌러비에게 또 열렬히 입을 맞추고는 문을 닫지도 않고 느릿느릿 방을 나갔다. 윌러비는 일어나 문을 닫으며 에스터가 제대로 하는 일이나 잘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궁금했다. 맙소사 화가 치밀었다. 그는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었다. 무언가를 지어뜯든 고치든 해서 짜증을 분출해야 했다. 그는 방을 정리하려 했으나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혐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 일이면 전처럼 엉망이 될 텐데 손을 대봤자 헛수고가 아닌가 윌러비는 테이블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윌러비의 머릿속에 과거의 모습이 그림처럼 떠올랐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의 어릴 적 기억이었다. 그는 구석구석이 자기 이름만큼이나 친숙한 어린 시절의 집을 다시 보았다. 머릿속에서 예전에 익숙한 가구들을 다시 만들어 오래전 놓여있던 바로 그 자리에 놓았다. 그는 빛바랜 벨벳 의자들의 거친 표면을 어린아이처럼 손가락으로 다시 쓸었고 열린 거실 창문으로 강하게 밀려오는 하얀 라일락 나무 향기를 다시 음미했다. 그는 교양 있는 여인이 얌전하고 깔끔하게 만들어낸 공간을 상상한 다음 그 속에서 훌륭한 그림과 책을 새로이 만끽했다. 그러나 이 가정은 깨진 지 오래였고 소중하고 익숙한 물건들은 저 멀리 흩어져 다시는 한 지붕 아래에서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남아있는 친척들과도 이제는 닿을 수 없이 멀어진 채로 살았다. 다음으로 그가 처음으로 꿈꿨던 사랑의 기억이 찾아왔다. 그때 윌러비는 노라 베레스포드에게 온 마음을 다해 상상할 수 있는 고결함과 사랑스러움을 모두 입혀서 그녀를 열렬히 떠받들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꿈꿨던 숙녀를 숭배하는 신전이 아직 존재했다. 그러나 그녀가 현실의 노라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는 사실은 오래전에 깨달았다. 현실의 노라에게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고 그녀는 그의 삶과 생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럼에도 그녀는 윌러비의 성격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오늘 밤 윌러비는 자신에 대한 노라의 태도가 자기 운명을 결정지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불과 작년의 기억이 찾아왔는데 희한하게도 이때의 기억이 나머지 기억에 비해 훨씬 많이 잊힌 듯 했다. 그는 작년 이맘때 특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행복했었다. 머릿속에서 노라를 떨쳐내고 모든 힘을 일에 쏟아부었다. 그는 취향이 건전하면서 단순했고 익숙해진 허름한 방도 아주 만족스러웠다. 자기만의 집이었기에 다른 사람의 저택보다도 훨씬 매력적이었다. 그는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공부를 했고 책이라는 나라에 빠져 몹시도 즐거운 여행을 수없이 떠났다. 어둡고 불친절한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활활 타오르는 불과 깔끔하게 놓인 깔개가 그를 맞이해 완벽하고 기분 좋은 저녁을 수도 없이 보냈다. 수많은 여름날에는 참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오는 이웃의 라임나무 근처를 땅거미가 평온하게 내려앉은 창가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윌러비는 언제나 지나치게 공상을 했는데 저녁이면 조용한 방에서 그가 상상 속에서 겪은 모험들을 잡지에 기구할 이야기로 옮겼다. 여기서 잡지사의 수많은 거절 편지를 받기도 했으나 처음으로 뜻밖의 잡지에 실린다는 소식을 들은 것도 여기였다. 그의 행복한 기억은 모두 누추하고 제대로 가구도 갖추지 않은 방에 보존되어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그의 방과 물건은 모두 이제 에스터의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의 사진을 싫다면서 대부분 없애버렸다. 그녀는 책을 싫어해 그녀가 옆에 있을 때 그가 생각없이 책을 펼치려고 하면 그 전까지 아무리 말없이 부르퉁에 있었어도 곧바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윌러비가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면 지겹다고 하품을 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때 웃음을 흘렸다. 처음에 그녀를 가르쳐보려 했던 윌러비는 희망을 갖고 그 일을 시작했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에스터는 나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녀는 그를 몰라도 괜찮다고 말했다. 윌러비가 윌러비가 부드럽게 훈계하면 그녀는 자기 방식도 그의 방식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딱 잘라 대답했다. 또한 그녀의 발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라며 다시 학교에 가기에는 자기 나이가 너무 많다고도 했다. 윌러비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면서 그녀를 가르치기를 포기했고 몇 주 같이 지냈다고 수년 동안 수세대 동안 이어진 사고방식을 바꾸거나 없앨 수 있다고 기대한 것은 바보 같은 생각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지금 윌러비는 가만히 앉아 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를 짜증스럽게 하는 것은 에스터의 나쁜 습관만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테고 그 자체로는 탓할 일도 없는 습관들까지 짜증났다. 그녀가 서 있는 방식과 걷는 방식 의자에 앉는 방식 팔짱 끼는 방식이 싫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는 에스터를 보지 않고도 그녀가 가까이 있으면 알 수 있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의 눈은 그녀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쫓았고 그의 귀는 그녀의 목소리가 변할 때마다 알아차렸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그 모든 것에서 매력을 느끼는 대신 그는 그 모든 것이 불쾌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밤 전해하지 못했던 생각이 그를 엄습했다. 윌러비는 자신의 처지를 돌이켜보았다. 이제 갓 스물여섯 된 젊은이인 그는 에스터와 결혼했고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녀와 살아야 한다. 앞으로 이십년 사십년 어쩌면 오십년은 더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그 세월 동안 매일 그녀의 세계에서 보내야 한다. 서로 마주보고 영혼을 공유한 그들은 소용돌이치듯 바쁘고 냉정한 세상 속에 단 둘뿐이었다. 겉으로는 너무도 가까웠으나 사실 삶을 사랑하게 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면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윌러비는 신음했다. 그가 사랑하지 않는 여자 한 번도 사랑한 적 없는 여자에게서 다시는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그만큼은 그도 알고 있었다. 그가 한때 에스터에게 품었던 잘못된 기사도와 우쭐한 허영심이 이상하게 섞인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녀가 그에게 불어넣은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윌러비가 그녀에게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다. 단 한순간도 그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가 실제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듯 집에 없는 동안에는 마음의 눈으로 그녀를 끈질기게 쫓았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어서 삶의 수레받기는 그녀를 중심으로 끔찍할 만큼 충직하게 돌고 있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인 것일까 그는 고뇌에 쳐서 자문했다. 이마에 땀이 배어 나오고 손이 차가워졌다. 갑자기 진실이 그의 앞에 있는 식탁보에 글로 쓰여있는 것처럼 펼쳐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가 맞아들인 이 여자는 사랑 그 자체처럼 강렬하고 훌륭하며 영혼을 정복하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러나 윌러비는 소름끼치는 증오를 이해한 이 순간 팔에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에스터처럼 쉽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속절없는 후회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이 순간 흘리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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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리는 어린 수요 열정을 흘리는 이 순간 흘리는 이 순간